무슨 우정 테스트를 한다고 오늘 무슨 우정 테스트를 한다고 그럼 어떤 곡 듣고 일단은 이렇게 핑크로 맞춰 입고 와보기는 했어요 아 죄송해요 두 분의 우정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에요? 항상 거의 붙어 다니고 거의 소류대에 모르는 게 없을 적 시험 때문에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인데 저희가 여러 번 합을 맞춰봤으니까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우정 테스트 가겠습니다 공시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상정 포인트에 도와주세요 하나, 둘, 셋 짜잔 아! 고양이, 강아지 강아지 무슨 고양이를 주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? 노란색 주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? 어 잠시만요 출국 출국 좋아요? 아니야 그건 없는데? 임자가 제일 좋아하는 무시은? 간만 감자튀기 이건 진짜 주먹 한게ья 우리는 무조건 하나 둘 셋 주먹 우리는 무조건 주먹이 좋아 나는 너가 찍어먹는 게 좋다고 해서 찍어먹었나 봐 약간 이렇게 너무 흔들거리는 거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살짝 떨어져가지고 우정 파괴자 정말 유감이겠지만 그래도 미션이 지금 우정 파괴라면 파괴해보겠습니다. 저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인데요. 재즈라는 게 어쨌든 클래식에서 파생된 게 아니겠습니까? 클래식 연주자로서 우리의 우정을 갈라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같이 대화하실 때 카톡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? 아... 이 사람들은... 네 오 마이 오 마이 갓 예상에서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오 마이 오 마이 갓 다 너뿐이야 I'm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I'm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나 24 난 되고 나야 정발로 I know I know 널 알기 전까지는 난 의미 없었어 전부 다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 know I'm going crazy ride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오 마이 오 마이 갓 이 세상에서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오 마이 오 마이 갓 다 너뿐이야 I'm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나 24 난 되고 나야 정발로 I know I know 널 알기 전까지는 난 의미 없었어 전부 다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 know 오 마이 갓 이 마이 갓 놓으셔야 되세요 아 네 오 마이 갓 영국의 영화 예상에서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오 마이 갓 다 너뿐이야 I'm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I can never let it go 너만 생각나 24 난 내구나야 정말로 I know I know 널 알기 전까지는 나의 의미 없어서 전부 난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 know I'm going crazy right 지금까지 추억상 누가 즐길까요? 두번째요 두번째요 네 아니에요? 세번째는 화려한 느낌이었고 첫번째는 어 아닌거 아닌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슬기가 두번째인 것 같아요 네 다음곡 디토 가겠습니다 1라운드 두번째곡 가겠습니다 1라운드 두번째곡 가겠습니다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I got nothing to lose 날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타타타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타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늘 주의한 다 고파 롯다다다 오는 심장 롯다다 오는 심장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't want no riddle 말해줘, say it back Oh, say it ditto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ditto Lose 날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롯다다다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롯다다다 울린 심장 아, 이번에 좀 힘든데? 추리, 제가 봤을 때 방금 한 사람이 슬기 같고요 맞을 거예요? 모르겠어요, 이번 거는 잘 이런 분은 재즈로 가겠습니다 자주 머리를 뺏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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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가 서원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조건 주슬기고요 세 번째가 서정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라운드에서 만나요 1라운드에서 만나요 1라운드에서 만나요 안 맞춰서 만나요 2라운드에서 만나요 2라운드에서 만나요 따라하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성공이네요 너무 웃기다 2라운드에서 만나요 혹시 함께할 분들이 누군지 아실까요 민아 슬기님 첫 탑주라고 들었는데 사이가 좋아지시라고 배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라고 사이가 좋아지라고 배틀을 배틀 4라운드에서 만나요 1라운드에서 만나요